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방귀 대결을 해볼 거예요 꾸덕 어? 이 햄버거는 뭐지? 이걸 먹으면 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나오는군요 이 대결은?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걸까요? 오오오오 안돼! 너무 약하잖아 이렇게 서로 으으으 쳤다 그렇군요 이거 약간 팔씨름 대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먹고 받아랏! 좀 더 강력한 것을 만들어서 이겨볼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저기 계속 강해지는 건가? 어 이 정도 먹으면 싸울 수 있을까요? 여긴 케인도 있다 오오오 폼리가 제일 끝판왕이군요 이거 햄버거 먹어서 끝날 일이 아닌데 스피넬 돌려봅시다 이거 뭐 있나? 좋은구나 알아 어 보석을 얻었어요 이 보석으로는 뭘 살 수 있을까요? 여기? 아 이거 얻고 대결했으면 좀 더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? 열심히 먹어보자 이거 힘을 기르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어 여기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열심히 먹어서 힘을 키우겠습니다 받아라! 이게 뭐야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뿡뿡거리는 게임이었다니 여기 다른 친구는 다른 친구가 나올까요? 다시 겨뤄보자 대결이다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거야 오 제가 훨씬 높네요 좋아 받아라! 얍! 이게 뭐야 오 친구가 졌다 대결하는 거 엄청 귀엽네요 그렇군 이렇게 이기고 나면 저 우승도 높아지니까 이 우승컵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? 친구야 너도 열심히 먹고 힘이 세지고 있구나 오 저쪽에 알도 있고 그렇군 일단 좀 많이 먹어야 뭘 할 수 있겠죠? 여기 팩도 달 수 있나봐요 이쪽에는 대결을 해서 많이 모아오는 수밖에 없네 자 우승 트로피를 위해 다시 대결입니다 서로 번갈아서 이게 뭐야 오 너무 리얼하게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? 대결할 때마다 상처인데 이제 살 수 있다 저거 빨리 뽑아봅시다 이것도 에그 깡이겠죠? 뭐가 나오려나? 여기 오픈! 과연! 두구두구! 어? 레어가 나온 건가? 아이 뭐야 열기 전에 다 보이잖아 어쨌든 팻을 달고 있으면 좀 더 높이 올라가겠지? 여긴 음식을 바꿀 수 있는 건가? 우와! 저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치즈버거 질렸었는데 이제 달콤한 케이크로 더 강력한 뿡뿡을 보여주겠다 좋아 이거 어느 정도 먹어야 저 초보자를 이길 수 있을까? 일단 훈련이야 많이 먹어둬야지 좀 더 강력하게 뿡뿡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대결할 수 있나? 1K 됐으니까 대결입니다 여기 군인과의 대결은 뭐 저런가? 일단 빨리 눌러보자 높긴 제가 높긴 한데 뭐 역시 비슷해서 그런지 어? 이 환경 속에 저 케이크 어떡하니 괜찮을까? 오 막상막하 빨리 눌러야겠다 좀 더 강력하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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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제발 이기고 나서도 찝찝하겠는걸? 오 제가 쓰러뜨렸습니다 이런 대결입니다 생각보다 재밌는데? 제가 열심히 훈련해서 폼리를 이길 거예요 또 뽑아보자 또 뽑아보자 또 나온건가? 오 전설 나왔다 미리 보이고 있어 피기 꿀꿀이도 달아주고 한 번 더 뽑아봅시다 몇 마리까지 달 수 있을까? 어 벌써 나왔어 에픽 에픽이 좋은건가? 아니야 일단 세 마리를 다 달고 있으면 어 이 불쌍한 찍찍이는 제 뒤에 있어서 차마 피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 음식을 바꿀 수 있을까? 오 좋아 그래 질렸었는데 음료수로 바꿔주고 열심히 더 강력하게 확실히 펫을 달고 음식도 높여주니까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 언제까지 드실건가요? 우와 엄청 강하잖아 그리고 펫도 다 달라요 여기 케인이랑 싸우기 위해서는 어 아직 핫소스로는 못 넘어가네요 옆쪽에 스키비 크림 아이스크림 같은건가? 요거 핫소스로 바꿔줍니다 요거 먹으면 꾸룩꾸룩 진짜 강력하겠는걸 옆에 변기도 있잖아 요 무료 선물들도 받아주면서 열심히 힘을 세게 할거에요 그래서 케인도 무찌르고 어 이건 아하 요거 좀만 더 게임하면 얻을 수 있네 그정도까진 게임할 수 있을거 같아요 아까 문쪽에 있던 친구가 달고 있었는데 케인을 무찌르기 위해 열심히 어 친구 초콜릿 먹는다 어 나도 이기고 나서 초콜릿으로 바꿔야지 대결입니다 케인보다 폼리가 쓰다니 어 역시 케인 오 강력한데 너무 커다란 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제가 10.21 0.21K만큼 더 크니까 승산이 있겠죠 클릭클릭 바다랏 서로 최선을 다해 뿡뿡 대다보면 케인이 무릎 꿇을거에요 이제 다왔다 오 미안해 대결하면서도 미안해지는 게임이군요 열심히 어 이 폼리는 언제 이길 수 있는거지? 50K 안되겠어 더 좋은 알을 뽑아봅시다 어 전설적인 나온건가 어 에픽이다 이게 옆쪽에 있는거보다 당연히 강하겠죠 바깥 알아줘야되나 펫에서 오 요건 2.6배구나 확실히 다르네 이제 쥐는 가구 2.6배로 좋아 이제 더 빨리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먹어야지 어 요기는 응가가 있는 변기에요 요긴 스키비디 크림이 있는대니까 한번에 49씩 높아지고 있어 어 불쌍한 에픽 가운데 있으면 정통으로 맞는군요 바까보자 그래 달콤한 초콜릿 초콜릿 좋아 있어도 많이 먹어야지 초콜릿을 먹고 더 강력하게 폼리는 어쩌다 저렇게 흑화가 된걸까요 글리치 된건가? 폼리와 대결하겠다 아직 한참 약하지만 겨뤄보겠습니다 출고가 계속 나오네 요고 탭 빠르게 하면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 절대 안넘어간다 쉽지 않군요 역시 아직 단련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열심히 대결이다 뿡 뿡 그냥 맞고 쓰러져야 하는건가? 이럴수가 어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요 이런 강력한 폼리에 저 문에도 안막히는건가? 출고로 막아주세요 어 이제 힘이 없어 내 초콜릿은 어떡하지 이거 먹어야 하는건가? 이 먹을 수 없는게 된거 같은데 졌다 우엑 쉽지 않네 더 힘을 길러오겠습니다 아직 상대가 안되는군요 초콜릿을 먹고 오오 고기도 있어? 와 고기는 얼마나 먹어야 되지? 오 햄 햄이 더 강력할 것 같다 그래 이거면 냄새도도 고약하고 더 강력한 하루종일 뿡뿡대야 하지만 괜찮아 이기려면 어쩔 수 없지 폼리와 대결할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먹으면 저도 겨룰 수 있어요 여기 50K였나? 이제 얼마 안남았어 대결을 위해 열심히 햄을 냠냠 요것도 얻어줘야지 오 이거 승리수 두배 해주는건가? 좋아 모든건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지막 폼리와의 대결입니다 이번엔 이길 수 있겠지? 시작 오 제가 먼저 꼈어요 뭐든지 선방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받아라 오 이번에는 역시 제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폼리야 이제 그만 돌아가 출구를 찾아 떠나가라고 옆에 케인이 있어도 안되나? 오 이제 거의 다 왔다 예 오 폼리가 쓰러졌어 아 이겼다 저의 승리입니다 이거 모두 무찌르면 끝나는건가? 아니면 그 팔씨름 시합처럼 넘어갈 수 있나보다 이 다음 경기장은 어디일까요? 오 시푸드? 물고기들이 있군요 오 여긴 어 또 친구가 있네 여기는 또 군인이고 오 여긴 바뀌었어 마스터가 바뀌었어 보스는 그리메이스군요 이번엔 그리메이스를 무찔러 보겠습니다 열심히 대결이다 엄청 차이 나는데 과연 오 이거 한방에 끝나는거 아니야? 오 오 안돼 조금만 더 버텨봐 으 그리메이스는 막강하군요 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긴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? 샌드위치 먹고 있으니까 다른 음식으로 바꾸려면 더 단련을 해야 하는군요 초보자 여긴 초보자도 높네 확실히 다음 레벨이라 덤비기 쉽지 않군요 친구랑 겨뤄볼까요? 얼만큼 차이 나나? 오 엄청 제가 강하잖아 이러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바타락 오 조금만 더 서로 이러고 있는게 너무 웃겨 오 이겼습니다 예 승리하고도 기분 있어 여기도 뽑을 수 있다 오 엄청난게 나오잖아 확실히 다르네요 전설적인 소를 달아줍시다 좋아 이거 아 베스트로 바로 해주는구나 좋은데 이러면 더 빨리 힘을 끼울 수 있겠죠? 제가 그리메이스를 무찌를 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? 열심히 강하게 여긴 바다라서 여기 파도도 있네 그렇군요 오 여기 넘어갈 수 있나? 떨어지는건 아니겠지? 이런곳에서 몰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팔씨름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다른 음식으로 어 여기도 초콜릿 바 있다 그래 이걸 먹어야지 한 음식만 먹으면 물리니까 더 강력한 음식으로 오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우와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 받으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바꿔 달아줘야지 엄청난 패스를 얻었으니까 뭐야 이거 3.9배야? 아주 좋은건 아닌거 아닌가요? 지금 제가 뽑은게 훨씬 좋은거 아니에요?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대결을 해볼까요? 와라 조금만 더 먹고 350이니까 어? 325 제가 낫지만 해봅시다 혹시 열심히 누르면 이길지도 몰라 더 열심히 하는거야 오 옳죠 결어지는데 30보다는 적게 차이나지만 아니 할 수 있어 유시미 그래 노력하면 이길 수도 있어 힘은 적지만 더 많이 보내는거야 그렇지 오 될거 같아 아 이게 꼭 숫자로만 이길 수 있는게 아니군요 유시미 클릭하면 언제든지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 죄송해요 제가 좀 강력했죠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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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스터랑 보스를 이겨야하지만 그리메이스 아직 너무 차이나는군요 좀 더 단련을 해야겠어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강력한 반기를 만들어 모두 이겨보겠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